네. 불친절한 동영상 리뷰 오늘의 제품은 존슨즈 베이비의 베드타임 터치 마사지 젤입니다. 잠 못 듣는 아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구요.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양의 아기들 보다 수면 시간이 많이 적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잠을 잘 못잘고 치월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라벤더 향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죠? 라벤더 향이구요. 그리고 젤 마사지 젤인데 아기 씻어주고서 마사지 젤로 마사지를 해주면 아기가 잠 편히 잔대요. 요런 질감이구요.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피부에 금방 이렇게 스며듭니다. 싹 스며들어서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. 원래 잘 때 말이죠. 잠이 들 때는 체온이 약간 기존보다 2,3도 낮은 게 훨씬 잠이 잘 온다고 해요. 그렇게 되면 뜨거운 물로 자기 전에 샤워를 하는 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거라고 하고요. 이건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이 통용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이게 제가 그래서 좀 잠을 못잤던 적이 있어요. 불면증 비슷하게. 그때 이걸 썼는데 좀 효과를 봤습니다. 다리가 좀 많이 부어요. 전약대가 되면.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마사지를 해주면 부은 다리가 시원하게 상쾌한 느낌이 들면서 잠이 좀 잘 오는데요. 향도 좀 진해서. 이거 애기들한테 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한 향이긴 한데 별 문제는 없다고 전선제 베이비사에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. 베드타임 터치 마사지제. 일단은 잠 못 듣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혹시나 불면증을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요걸로 자기 전에 발마사지 하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차고 발이 따뜻한 그런 두한 조결. 그게 건강이 기본이기 때문에 잘 때 수영양말을 하고 주무시는 게 좋겠지만은 잠이 잘 안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피가 너무 많이 쏠려 있어서 그런 것도 있대요.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잠이 잘 안 올 때는 발을 까딱까딱 움직이거나 발마사지 좀 해주셔도 혈액 순환이 좀 되면서 잠이 좀 자란다고 하는 정보도 함께 전해드립니다. 제멋대로 불친절한 동영상 리뷰.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존슨즈 베이비의 베드타임 터치 마사지 젤이었습니다.